경기 고양시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어른 주먹마른 돌이 무수히 발견됐습니다. 고고학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니 적어도 4만 년 전에 구석기 유물로 밝혀졌습니다. 그 수가 8천 점을 넘습니다. 전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2년 뒤 개통 예정인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행신나들목 공사 현장입니다. 도로 옆에 파란 천막이 덮인 두 구역이 눈에 띕니다. 2,2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유물 발굴 현장입니다. 뒤쪽에는 자유로로 이어지는 대로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. 지난해 9월 이곳에서 공사 전 지표 조사를 하다 돌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. 고고학자들은 자갈을 깨 만든 주먹도끼와 석기를 만들려고 떼어낸 돌인 격지, 격지를 떼어내고 남은 돌인 몸돌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4만 년에서 6만 년 전인 중기구석기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미 8천 점이나 나왔고 발굴이 끝나면 만 점은 넘길 전망입니다. 중기구석기 유물이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출토된 건 처음으로 고고학계는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돌날석기와 막대에 끼워 고정시키는 슴베찌르개 같은 후기구석기 특징의 유물도 나왔습니다. 중기와 후기의 유물이 한 대 나온 건 이례적입니다. 유물은 컨테이너에 보관됐고 해당 구간의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. 이르면 올봄에 문화재청이 발굴 결과를 공식 보고받아 현장 보존 여부를 판단합니다. SBS 전형우입니다.